안녕하세요 토익 입문자 여러분 저는 종로 마이비엠 끝장 토익에서 LC를 맡고 있는 박수희 강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LC 실력 어떤가요? 들리지도 않고 말의 속도도 되게 빨리 느껴지고 한계로 듣고 한계로 빠져나가고 나중에 파트 3나 파트 4에 가면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도 봐야 되고 보기도 봐야 되고 고기도 해서 정답까지 골라내야 되고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저와 함께 1강부터 21강까지만 맞춰주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반드시 목표 점수 이뤄낼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중간에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는 파트 1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텐데요. 사실 제가 LC 강의를 하면서 문법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파트 1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쉬운 문법들 X만 쏙쏙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나서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파트 1에서는 단어만 열심히 외워주신다면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자 일단은 오늘 배울 내용은 사람 등장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문법 얘기를 잠깐 다뤄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이제 문법 시제 익히기부터 좀 살펴본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그림도 있고 그쵸? 적혀있는 것도 많은데요. 일단 저희는 항상 시작과 동시에 형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형태를 보니까 is, are, 그 다음에 ing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is, are, 여러분들 시제가 뭐죠? 과거에요? 현재에요? 미래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맞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ing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진행.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딱 보아니 1번의 제목은 뭐다? 현재 진행이구나. 그쵸?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ing는 하는 중 아시겠죠? 그 다음에 is, are,이다 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언제 쓰일까요? 동작 묘사를 할 때 쓰이나요? 상태 묘사를 할 때 쓰이나요?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그림입니다. they are working outdoors.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들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야외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딱 보아니 동작 묘사하고 있는 거 맞죠? 그들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작을 묘사할 때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예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many passengers 라고 했죠? 많은 승객들이 are standing, 서 있는 중입니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줄 서서. in mind. 근데 어디에서? outside. 야외에서? 바깥에서? 라는 표현이고요.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 중이다.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요. 이 현재 진행은 동작뿐만 아니라 상태 묘사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형태로 먼저 눈이 가야 됩니다. 자 is, are 비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 다시 한번. 그렇죠. 현재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동사에 뭐가 나와 있대요?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there, is, there, are 명사에서는요. is, are 보이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2번은 현재가 되는 것이고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is, are, 있다, 혹은,이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요. 한다, 혹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there, is, there, are 명사에서는요. 사실 여러분들 이 there 해석 안 하시면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있다, 명사가, 있다, 명사가. 그냥 이렇게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언제 쓰이나요? 쌤? 상태, 동작, 그 밑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t's라는 것은 각각. 그렇죠? 그래서 each of the apartments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아파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발코니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각각의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묘사를 했는데 상태 묘사겠어요? 동작 묘사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상태지. 그냥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is, are, 혹은 여러분들이 일반 동사의 현재형 거기에 대해서 there, is, there, are 명사의 구문은요. 언제 쓰인다? 상태 묘사를 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형태를 먼저 살펴볼 텐데 have, has, pp. 아, 또 머리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자, 일단 여러분들 pp 먼저 우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pp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뭐뭐 된, 혹은 뭐뭐 당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한 것이기 때문에 수동이겠어요? 능동이겠어요? 당한 거니까 수동이죠? 거기에 더해서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쳐짐을 당한 차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쳐진 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계속 고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치는 행위가 끝난 건가요? 끝났지. 그렇죠. 그래서 이 pp라는 것은 수동의 이미지도 있고 완료의 이미지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그러면 선생님 언제 수동을 쓰고 언제 완료를 씁니까? 그거는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가 b일 때에는 수동의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있는 동사가 have일 때에는 완료의 이미지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have라는 게 위에도 적혀있지만 여태까지 뭐뭐 했다예요. 여태까지 뭐뭐 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은 끝났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have 뒤에다가 pp를 쓴다는 건 완료. 그래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have pp는 현재 완료. 그리고 bp는 뭐라고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수동 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시 형태로 눈을 돌려서 have has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세가 뭡니까? 네,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pp를 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완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름은 현재 완료가 되겠고요. 선생님 그러면 쓰임새는 상태인가요? 동작인가요? 예문을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다 close 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구름이 보여요. 그 다음에 have settled 라고 했습니다. settle 이라는 것은 자리 잡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구름이 여태까지 자리 잡았다. 어디에 자리 잡았대요? 여러분들? hill top 이라고 했습니다. 언덕 꼼꼼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딱 보니 여태까지 자리 잡았다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자리 잡았다. 그러면 동작이겠어요? 상태겠어요? 그렇지.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현재 완료 have pp나 has pp는 언제 쓴다? 상태 묘사를 할 때 쓴다라는 것을 꼭꼭꼭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쌤이 아까 살짝 설명을 드렸었죠? bpp 수동태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형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is or 시제는 뭐라고요? 그쵸?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is or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pp를 썼어요. 그럼 뭐가 된다? 당연히 현재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자고요? pp라는 것은 된 방안. 그래서 여러분들 되어 있다. 혹은 당하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ouse is reflected. 이 reflect라는 동사가 반사다 라는 뜻인데 집이 반사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어디 여러분들? 물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림을 보세요. 자, 집이 반사되어 있는 것을 묘사를 했어. 그럼 상태 묘사인가요? 동작 묘사인가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상태 묘사가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수동태는 언제 쓴다? is or? pp는 언제 쓴다고요? 그래요. 상태 묘사 할 때 쓰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여러분들 또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is or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is or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현재고요. 그 다음에 ing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ing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어, 그렇죠. 진행입니다. 잘 따라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pp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is or ing 나와 있으면 현재 진행, bpp는 수동태.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의 이름은 현재 진행 수동태가 되는 것이고요. pp라는 것은 당한, 그래서 당하는 ing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당하는 중이다, 혹은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을 보시면, 자, 박스들이 erbing moved라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옮겨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박스가 옮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사람이 나와서 박스를 옮기고 있다? 그럼 박스 입장에서는 옮겨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상태 묘사할 때 쓸까요? 동작 묘사할 때 쓸까요? 그렇죠. 동작 묘사할 때 쓸 수 있답니다. 대표적인 동작 묘사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고만 넘어가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 설명. 자, 상태 묘사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갔는데 물건이 진열되고 있는 중이다. 물건 가만히 있어도, 그 다음에 박물관을 갔는데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중이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가만히 있는 그림에서도, 한마디로 상태 그림에서도, 현재 진행 수동태는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대개 동작 묘사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상태 묘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니까요. It's been displayed, it's been exhibited. 상태 묘사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형태. 아, 형태를 보아하니 더 어려워졌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쌤이 저, been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been이라는 것은 비동사의 과거분사입니다. 아시겠죠? 비동사의 과거분사인데, 여러분 아까 과거분사는 pp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have나 has가 나와있습니다. 시제가 뭔가요? 그렇죠, 현재입니다. 그리고 been이라는 것은 pp라니까, have 뒤에 pp를 썼어. have 뒤에 pp를 썼어. 그러면 현재 완료,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be, 그 다음에 pp도 보여요? 어, bpp 보여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수동태.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have and pp. 그럼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해볼게요. 어려운 거 없어요? have라는 것은 여태까지. 뭐 뭐 했다고. bpp는 뭐라고요? 되어있다, 당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간단하게 have and pp라는 것은 여태까지 되어있다. 여태까지 당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지? 여태까지 당했다. 여태까지 되어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쓸까요? 일단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 차량들이 have and part 라고 했어요. 해석 어떻게 하자고? 여태까지 be part. 주차되어있다. 되나요? 지금 보면은 공사 차량들이 여태까지 주차가 되어있는 모습 맞죠? 근데 어디에? 나무 주변에. 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처럼 have and pp는 언제 쓴다? 맞습니다. 상태를 묘사할 때 씁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름을 봐요.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 행계가 끝난 거야. 동작을 묘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have and pp는 들었다 하면 상태의 그림을 떠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제를 익혀봤고요. 테를 익혀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일단은 have를 시작하면은 part 1에서는 거의 다 상태묘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ing가 들어가야지만 동작 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ETS 문제로 듣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ETS 문제 중에서 3번을 꼽아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turning이었는지, listening이었는지 일단 듣고 정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A번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She's listening to the radio. She's listening to the radio. 자, 정답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listening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turning to 이렇게 안 쓰고요. turning on the radio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키다라는 것은 turn on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여기서는 listen to, 뭐뭇을 듣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으로 listening to the radio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사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피아노 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되었든 정답은 listening이었고, 이 A번 문장은 그림이랑은 전혀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B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만 더 듣고. She's listening to the radio. She's listening to the radio. 자, 이번에는 B입니다, 여러분들. B에서는 또 골라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experiment이었는지, instrument이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기에 강세가 떨어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기에 강세가 떨어집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발음이기는 한데, experiment 아시겠죠? 하지만 얘는 instrument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 뭐였는지 같이 한 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B. She's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어,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She's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그쵸, 뭐였습니까? instrument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아예 덩어리 되는 표현으로 외웁시다. Musical instrument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일까요? 악기를 말합니다. 악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she's playing, 원래는 playing a piano.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Playing the piano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피아노를 빼버리고, 그거를 뭘로 바꿨다? musical instrument.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B 문장은 그림이랑 제대로 외칭을 시켰기 때문에 정답이었고요. 한 번만 더 듣고 우리 C 들어보도록 할게요. She's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자, 이번엔 C입니다. C는요. 자, 이 중에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두 개가 다 들어가도 말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urning a key 하면은 키를 돌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insert라는 것은 삽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를 넣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러분이 문에다가 아시겠죠? 일단은 들어보자고요. She's turning a key in the door. She's turning a key in the door. 자,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She's turning a key in the door.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를 돌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는데, 정답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은 되죠,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D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pay for, 혹은 여러분들 playing 아시겠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s paying for a piano. She's paying for a piano. 대체 여러분들, she's paying for a piano.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pay for, 값을 지불하다 라고 했는데,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art 1에서는 사고, 구매하고 있는 사진,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있고, 구매하고 있을 때에는 buy, pay for, 그 다음에 purchase, make a purchase.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있는 buy, 사다지. 그리고 pay for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purchase, 구매하는 거, make a purchase. 똑같이 구매하다 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t 1에서 사고, 구매하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듣고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저희 한 문제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5번을 꼽아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당연히 쌤이 선정을 했겠죠. 자, A번부터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세 번이나 들려줬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어서 여러분들. 자, 일단은 The boy is putting on his coa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소년이, 그렇죠? 남자 소년이 뭐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Putting on his coat.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옷차림 묘사 가지고 문제를 되게 많이 출제를 하는데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Is wearing 했습니다. Is wearing a watch. 이렇게 나왔는데요. Is wearing은 입고 있는 중이다. 지금 저는 옷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상태를 묘사할 때 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is putting on 하면은 정말 쉽게 갑시다. Put, 놓고 있는 중이다. 어디 위에? 내 몸 위에. 무엇을? Hat, 모자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놓고 있는 중 내 몸 위에 모자를. 그러니까 당연히 동작 묘사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try라는 것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is trying on shoes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신발을 한번 신어보고 있는 중이다. 저 이거 한번 신어봐도 돼요. 이런 거 어디에서 얘기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게 상점 같은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 상점에서 뭔가 한번 입어보고, 입고, 신어보고, 입고 이럴 때는 is trying on 을 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토익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걸 제일 많이 출제하고 있고요. 팁을 드릴게요. is wearing은 나왔다면 거의 정답입니다.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is putting on은 나왔다면 거의 오답입니다. 아시겠죠? 굳이 막 옷을 걸치고 있는데 그걸 찍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 아니요, 그렇게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팁은 얘는 거의 정답, 얘는 거의 오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듣고 B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 boy is putting on his coat. 자, 이번에는 B입니다. B는요? The boy is looking out the window. The boy is looking out the window. 여러분들, 이제 눈치 채셨죠? 윈도우라는 거 들으셨어요? 그래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지 뭐. 뭘 고민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완벽하게 못 들어도 Part 1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가 나오면 그냥 오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아이가 바깥을 보고 있대요. 창문 밖을 보고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이미 끝났다. 아시겠죠? 고민하지 말고 오답으로 표시를 하고 바로 C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The woman is examining the boy's arm.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examine이라는 것은 조사하다, 검사하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사실 이 examine 같은 경우는 조사하다, 검사하다 얘는요, Part 1에서는 그냥 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examining a book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책을 조사하다 하지 마시고 책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 일단 조사하고 검사하려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Part 1에서는 examine 보다라는 뜻의 동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자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대요. 무엇을? 남자아이의 팔을. 그럼 정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래서 정답은 C였습니다. 한 번 더 듣고 이제 마지막 문장 한 번 들어볼까요? The woman is examining the boy's arm.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man is turning on the lights. The woman is turning on the lights. 자, The woman is turning on the lights. 라고 했죠? 그래서 여자가 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불을.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미 불은 켜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화나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정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turn on 키다, 그리고 turn off라는 것은 여러분들 끄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 발음 꼼꼼하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발음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1강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토익 1시 너무너무 어려우셨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별거 아니지? 이게 단어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되게 잘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 많이 많이 외워주시고 그리고 헷갈리는 것들은 저와 함께 끝까지 한 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중간에만 포기하지 말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